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의 면허정지 처분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정부가 3월 내에 복귀하면 처분을 감경해 주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대 교수들도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사직서 제출을 처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째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듯하죠. 신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 중 복귀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련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거라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습니다. 레지던트가 면허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이에 사직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사직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소한 사법적 조치는 풀어주고 대화하자는 태도를 보여야 전공의들도 나와서 대화를 할 겁니다. 이것마저 풀어주지 않고 전공의들 복귀하라 그러면 절대 복귀하지 않을 거고 저희 교수들도 더 이상 전공의들을 설득할 힘이... 정부도 3월 안에 복귀하면 처분을 감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와는 관계자는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다면서 3월 중 복귀하는 인원에겐 수련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처분 감경만으로는 전공의와 교수들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국 의대의전원 교수협의회는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MBC 뉴스 신용수입니다. 감사합니다.